. 베라하고 자아 땡땅베디 젟나 많아 동쪽 일로와 쟤네 나눠서 하네 쭉 올라가죠 도란나? 도이! 안맞아요 지훈아 뭐하냐 여기서 아이스! 아이스! 방송 안하고 뭐하냐 아이스! 오는거 한 눈만 찍 줘요 김정은 배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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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한방 줘봐 이 새끼들 뭐냐 싸우고 있는데 되게 타고 있어 자, 뮨 주고 너도 뮨 맞아 그리고 형이 트리 쏘면은 디스 쏠 준비해 바로 입구에 대기타고 있다 소쪼 들어가자마자 좌측부터 디스 쏴 좌측에 일에 걸게 좌측에 다패로 왔다 있어 그 새끼 까자 자, 고 아니, 뭐야 아이고, 안되겠다 응, 존나 많네 우와 새끼들, 지들끼리 싸우네 아, 지들끼리 싸워요 응 자, 우측으로 도망가자 우측으로 서쪽고 오 우와, 활피단 배려당했냐? 아니요 형, 올 수 있겠어요 어, 가고 있어 형, 마중좀 나와 어디야, 너 계단쪽이야? 갈게요 응 맞네 오우, 배려했다 달려가야되겠다 똥물까지 걸렸었네 어디야, 계단쪽? 네, 계단이 응, 달려가볼게 벨, 벨에서 누가 벨에 애들, 애들 왔어? 네 이리와 터뜨린 색상 폭탄 발음 아, 진심 흥 발음 터뜨린 터뜨린 삼총은 정말로 이 앞에 자 뒤에 뒤에 옷 ㅈㄴ 많이 와 형 밀안방 와 봐 와 있구나 야 저래 다른 애들인가 보네 빨리 와 와 봐 아이씨 와 봐 이 날 몰려다니는 애들이 뭐 들을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계단 쪽으로 가고 있어 너무 많아 근데 그걸로 싸워? 네 가봐? 네 가면 돼 고 서쪽으로 축하자 가고 아 이거 다섯 명을 그냥 날려버릴까요 형 밀안방 약간 제 앱소리거든요 아 오네 아 애들 동맹이네 쭉 빼세요 야 저 가운데서 병신이 카네 와 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야 야 애들 세 파티네 병신들 병신들 맞췄어요 맞췄어요 말하지마 시발들이야 야 저 새끼들 얘네랑 적인가 보다 아 아이씨 야 한 파티 한 파티 한 파티가 딱딱 떨어져있네 곰 사녀바 곰사노바 형님 곰사노바 형님 곰사노바 곰사노바 형님 10홀개 감사합니다 그냥 사냥하는 애들 없네 그러니까 다 싸움 하네 한 번 줬고 또 한 번 누가 줬어 다 잡아버릴까 일로 붙어봐요 화면이님 아니 빠져 물가로 붙어야지 그냥 지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애들 있네 애들 잡으러 갈래 잡고 갈래 저거는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로마 다운 시윌 업데이트 마이데즈 액기 그러니까.. 모르겠어 이제.. 저거.. 저거 되겠지.. 이제.. 환술사 가면 뭐해야되지? 타라! 디스 쏴버려! 따라가서 쏴! 위에 있어야지.. 올라가자.. 황인위 캐릭은 좁 떨어져있고.. 쫄았나? 존나 도망간다.. 쟤넨 뭐냐.. 인형이 다 복상해.. 인형이 전부.. 좌측에 법사 형 유란박만 줘 자..마도사 히롤돌리 디스 이게 형이 꺼네.. 그래도 네가 먹어 안 먹혀요 그래도 먹어 이제 먹어줘 네 먹어줘 자 아래 쏭 보이냐? 네 자 우측에 꼴똥 법사 하나 둘 한 번 더 아.. 자 용기사 아니 저거 다엘 네 아 너 어딨냐? 다 보고있어요 형님 그래 형 형 밀안방 자 형 승 형 아래거 디스 쏴 잠깐만 형 열한시에 있어 자 저 아래 하울 자 저 아래 하울 자 저 아래 하울 오케이 형 열한시에 빗 디스 되냐? 예 돼요 잠깐 어 이새끼 몹스턴 돌았어 잠깐 이래 아직 아직 뭐 클릭 못했어 형 뮤란번 아무 들어왔는데 자 니 다엘 패는거 니 다엘 아이씨 아이씨 다엘 자 뿌파잉 자 우측에 하울 자 우측에 하울 나 똥을 누가 걸었지? 다 컬퍼 걸겠죠 자 요 우측에 그렇지 아래 아래 빗 이새 어 잠깐 클릭이 안돼이씨 이씨 이새 켄타야겠다 자 일해건다 디스준비 켄타써요 저거 자 디스준비 네 디스 찟 어 위에 우리 황현이 캐릭 이리와요 몰고있는거야? 이리와 붙어 밑으로 거기서 내려와 뮨 한방 주고 황현이 뮨 오케이 유성 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